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4월 2일 진행된 핫픽스 3.1.1.2의 패치사항입니다. 증명의 장 고스전에서 플레이어가 맵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시련의 장 머나먼 해안 맵에서 중화기 탄약이 지하에 생성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제노파지 경위 퀘스트 중 잊혀진 구역 퍼즐이 이제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홍차리의 종착지 황운전 업적의 친척도가 올바르게 적용됩니다. 수호자대회의 고스트 위체가 소지품에서 삭제된 분들은 이번 핫픽스 이후에 로그인하면 대체된 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스트 위체가 가득 찬 경우에는 우편 담당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세요.